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4. 당근입니다. 5. 당근? 2. 당근이 있습니다. 1. 당근입니다. 3. 당근입니다. 2. 당근입니다. 1. 당근입니다. 생선을 굽습니다. 본대에서 튀깁니다. 밥에서 쌈습니다. 굳신데에서 굽습니다. 본대에서 정답 1번입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읽으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개나리에 소차 수피카 지제인 꼬리에 칸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아주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꼬리에 칸아 미루가다 보니 믿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을 맵지만 맛있습니다. 고리엘카나 제 비료받아보니 믿어서 이때 먼저 한국 음식은 싸고 시고 삽니다. 시고는 뭐든? 시다요. 미루어라, 물리러서 한국 음식은 냅지 않습니다. 고리엘카나 비료받아보니 한국 음식은 싱겁지만 아쉽습니다. 고리엘카나 제 비료받아보니 믿어서 정답 3번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손바스와 익혀빈이 먼저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김치찌개의 거슬리 보나운서 계랄이 계랄이 먼저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김치 보나운서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많이 하느라 고맙습니다. 자, 그러셔서 무슨 음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김치찌개 5번 수진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수진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더운 여름에 결비시즌은 보통 뭘 먹어요? 이렇게 간절히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어제인지 시도로 보낸 지수 냉면, 아이스크륨과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콩국수? 자연인게라 그리고 숲? 제프라엘 탄이걸숲. 그리고 더 힘이 없을 때는 뭘 다가가면 다가가면 이제 삼계탕을 또 먹어요. 삼계탕까지 간첩.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삼계탕. 삼계탕. 상기업사론에 대해 말하자면 베리핀트 일기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만난 문장을 보여주시오 칫라에라 빌레 밖에 정답될까요? 사원 여전히 말하자면 정답 사원입니다 그릇이 많습니다 컵이 필요합니다 밥 앞에서 식탁이 큽니다 다행히 겹을 풀어서 정답 몇 번이에요? 당근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갓을 볶으러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안다오시냐 라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라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겹쳐요 라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답 1번 1번 정답 1번 라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라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라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답 1번 한국 사람들을 끓인 음식을 식사를 할 때 간다 간다 밥과 함께 마찬가지로, 불기나, 치게, 숯과 졸, 그리고 여러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비빈은 불가하고 사이티스, 다르다리아로 생각해요 이렇게 밥하고 국, 맛과 숯, 치게는 숟가락으로 먹고 졸, 점짜리, 반찬은 적도라도 먹어요 사이티스, 저비슬리, 반찬, 브로스나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밀린지에 잔카우스 한국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코리아로 다이아몬서, 바울올리라든지 받죠? 한국사람들은 구글 보건대, 코리아로 다이아몬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짜리, 브로스나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국사람들은 식사할 때, 코리아로 다이아몬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저비슬리, 점짜리, 브로스나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국사람들은 코리아로 다이아몬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코리아로 다이아몬서, 정짜리, 점짜리, 점짜리,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모두 £3,000만원, 젓가락을 잃어그래서, 숟가락을 참고를 받았을 때, 한국사람들은енных 한국사람들이 다이아몬서, 저도 저도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선은 이 시선은 이 시선은 이 시선을 지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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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